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사전원주택이 아니에요 골프클럽하우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원두맙도 있고요 이 소나무를 보세요 잘만 갖고 놓으면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좋게 한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4그루가 있네요 군데군데 군제형으로 잘 잡아 놓은 소나무들 용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의 전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 잘 지어진 거예요 경량철골전인데 내부를 보면 전부 황토하고 벽돌 마감을 했어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소나무를 너무 빼고 가게 심었죠 군데군데 빼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나무 수영을 잘 잡아 놓습니다 정원은 없어요 관리하기 쉽게 잡석을 깔아놨네요 이렇게 주변이 전체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여기는 창고 현재는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게스트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농막 스타일로 되는데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전부 나무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는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방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딱 게스트룸 하나예요 왜 제가 이걸 게스트룸이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이 집이 정말 고급스럽게 쓰기 위해서 본체에다 방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물론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네요 제가 내부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폴딩도 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특이하게 만들었죠 모형이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런 약간 삼각형 비슷한 현관이 워낙 넓잖아요 여기는 단순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현관이 웬만큼 방 하나가 되네요 거실이 어마무시해요 거의 2층을 만들어도 될 만큼 벽체를 전부 벽돌 마감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 앞에서는 골프장을 쫙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죠 도끼 100회자는 됐을 만한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너머로 골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방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방이 두 개가 필요하다 물론 아까 저기 밖에 있는 농막 스타일 있죠 게스트룸으로 쓸 수 있는 거 방으로 쓰고 방 두 개로 만드는데 본체에다 방을 두 개로 만들겠다 여기다가 방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 일체형이잖아요 여기다가 주방을 만들어 버리면 저기도 방이 될 것 같아요 일체형으로 되었으니까 거실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널찍하죠 여기는 안방인데 자 기대하세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잖아요 원목하구가 참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넓죠 골프당도 가깝고 오크밸리 가깝고 현지교성진 풍성성당 가깝고 동원선밸리 가깝고 전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골프클럽으로 써도 되고요 회사 접대용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열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현관로 들어왔어요 여기 현관이 이렇게 크고 신발장 여기 쭉 있었고 옷장도 여기 있었죠 여기가 통 거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었고 안방이 있고 안방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크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주방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를 방이 하나 붙으면 방을 하나 더 만들고 큰 노력이 필요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방을 방이 더 필요하면 이쪽에다가 주방을 설치하면은 원룸에서 요즘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혼자 쓰겠다 그리고 접대용으로 쓰겠다 하는 정도 용도로 썼어요 아일랜드 식탁을 했고 여기다 놔두고 좀 초현대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집 전체의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평생군 서울면입니다 양평 경계에서 한 3분 정도 들어오면 돼요 용문까지는 한 20분 용문 전체력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동양평 인터체인지 거기까지도 한 2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수도권에서는 전체력도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들어와요 동양평으로 들어오면은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리겠죠 전체적으로 607제곱마다 183.6평이네요 도로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는 일부는 구입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개관리적이고요 2018년 3월 16일 날 준공됐네요 현재 건축물 대장산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뻔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황토마감을 했잖아요 건물은요 103.78제곱마다 31.4평이에요 회사에서 영빈관이나 접대용으로 써도 되고 나 혼자서 전원주택으로 써도 되고 여러가지로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니까 이게 가격이 2억 9천이거든요 정말 잘 지어진 이 정음만 조금 더 가까우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이 소나무값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사서 한다면은 적어도 한 1억 이상이 더 높게 평가될 것 같아요 여기 소나무들이 또 많잖아요 여기 몇십만짜리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여 그루가 돼요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또 내 메모를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도로 연락 바랍니다 칭찬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버튼 눌러놓으면 가장 빨리 접혀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물건을 빨리 보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주택이 하겠습니다